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3회 기부골프 대회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. 청소년종합진흥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015년 단양군 영동군,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 지난해에는 음성군 제천시, 청주시,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과 취업 및 자립장학금 1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. 천사클럽 CEO 포럼은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위해 연간 100만 원 이상씩 기부하는 CEO들의 모임입니다.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만족도가... 천사사회 공익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위해 연간 10만 원 이상의 생명을 지원합니다. 오제는 한국으로서존의 교육이 고ки로医BI액이 부속되었을 때, 감사합니다.